재개발 대장주인 한남 유타운 3구역이 사업 본 궤도에 오르면서 다른 구역들도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용산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의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 잠정 보류 이후 멈췄던 용산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남 유타운 3구역의 정비 사업이 최근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용산 한남 유타운 3구역이 최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재개발 사업이 본계돼 올랐습니다. 3구역이 속도를 내면서 한남 유타운 245구역 역시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구역은 한남 유타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매머드급 재개발 사업으로 38만 6천 제곱미터 면적에 총 5,816가구가 들어섭니다. 한남 유타운 3구역 조합은 올해 10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말 관리 처분 인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타운은 재건축 정비 사업과 달리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 조합원들의 지분 거래가 가능한 만큼 그동안 얼어붙었던 매매 거래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강변 동부이촌동 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용산발 정비 사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강 3위 아파트가 조합 설립 15년 만에 최근 서울시 전축 심의를 통과했고, 연내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건축 심의를 통과한 한강 멘션 아파트 역시 지난달 조합장을 새로 선임하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은 미군기지 이전 부지의 용산 민족공원 조성, 효창공원 재정비,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다양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산은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만 개발 완료까지 시간을 시간이 걸리는 만큼 투자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였던 한남 뉴타운과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용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